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신인들의 많은 사연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재선의 박민영씨가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트위터리한 박민영입니다. 저에게 트위터 쓰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이죠. 최근 저희 가족의 주말 저녁이 소소하게 좋게 된 일이 있었는데 구구절절한지라 트위터에는 못쓰고 요파씨에 보내봅니다. 한 달쯤 전 토요일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트위터면 이러고서 이제 과로 타래 이렇게 내려가는데 최초 그 리트윗이 적으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와이퍼에 고무패킹이 망가져서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보면은 그 몇 줄은 비가 남아있고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조심조심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큰일 날 뻔한 정도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이퍼를 오래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저녁 온 가족 4명이 저녁을 먹고 들어가던 길에 집 근처 하나로 마트에 들렸는데 마침 와이퍼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마침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은 참 생소합니다. 마침 콜라가 있었습니다. 저랑 동생이 다른 곳을 둘러보는 동안 부모님은 와이퍼가 있는 매대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며 안 움직이시더니 좋은 묘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부모란 마트에서 우리가 놀고 있을 때 한 곳에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 뭘 대화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곧 기다란 제품 두 개를 와이퍼겠죠? 카트에 놓고 계산대로 향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 마트 주차장이 지상이고 꽤 널찍한지라 산 김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버리기로 했어요. 게다가 또 요즘 점점 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트에서 우르르 산 다음에 포장을 가급적 나눠다니는 뜯어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가시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만두를 너무 튀기고 싶어서 또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아니요. 저 에어프라이어랑 안 놀아요. 만두 시킬 때. 왜냐하면 10개 튀기는데 10분이에요. 그 사이에 화가 분노로 배가 불러요. 분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냥 제 손으로 튀겨요. 사실 분노가 아니라 냄새일 거예요. 아 그렇죠. 분노의 향기. 그래서 만두를 튀기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일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포장을 풀었어요. 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두도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다. 이게 하루를 해버릇하면 포장 해체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럴 수 있죠. 최대한 많은 포장을 해체하고 싶어요. 여튼. 그래서 와이퍼를 설치하기로 하셨다. 이해가 돼요. 짐 정리를 끝내고 제가 빈 카트를 다리에 돌려놓고 보니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씩 포장을 뜯고 차 양옆에 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퍼 생긴 게 생각과 다르답니다. 조수석 와이퍼가 좀 짧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저희가 산 건 똑같이 긴 두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많지 않은 숫자가 같은 길이의 와이퍼를 쓰는 차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헷갈리네. 지금 근데 살 때 어차피 한 짝으로 사지 않나요? 두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네요. 트럭과 SUV들의 경우에 그렇고 운전석 쪽이 조금 더 깁니다. 상당수의 제품들이. 아 대칭과 상관없이 실제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긴 게 더 나은 거 보죠. 저희가 산 건 똑같이 긴 두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낱개를 샀어요. 사실 매대 앞에 부모님이 오랫동안 옥신각신 하셨던 것은 짧은 것 두 제품, 긴 것 두 제품 중 뭘 사야 하는지 싸우고 계시던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팔지 않고 하나씩 파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차종에 따라 사람의 경험이 달라서. 그러게. 저는 세트를 사는데. 뒤쪽에 적용되는 차종이 써 있었는데 그리고 마트는 뒤쪽 아니어도 와이퍼 파는 곳에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차는 여고죠. 저 차는 여고. 저희 차종은 모든 제품에 써 있었거든요. 땡라타. 95%입니다. 아니 근데 땡라타랑 그쪽이랑 K쪽이랑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연식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짧은 것에도 우리 차종이 써 있는데 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주장하셨지만 아버지는 와이퍼가 비대칭이라니 말이 되느냐 아 땡 다음 문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를 내가 생존 본 적이 없다. 땡 땡 누구야 다 자기 시야만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맞아요. 라고 주장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강한 호원장담에 결국 똑같은 길이의 와이퍼 두 개를 사셨고 그러나 와이퍼가 대칭인 차야말로 본 적이 없어 마땅했던 것이지요. 뭐 있지만은 적습니다. 있는 건 확실해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트럭이나 SUV 종류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우격다짐에 당한 엄마는 크게 짜증내셨고 저랑 제 동생은 아버지를 돌렸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생전 안 봤다며 아버지는 종종 한 번 확신하면 강하게 의견을 위로 붙이시는데 자주 그러시진 않지만 한 번 저기에 빠지면 이런 명백한 반증이 있지 않을 때까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호기롭게 포장재를 뜯은 쓸모없는 와이퍼 하나는 반품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렇군요. 이에 아버지가 매우 부끄러워하시며 죄를 참여하는 동안 분기탱천하신 엄마는 이번엔 저와 함께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짧은 조수석 와이퍼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유한 와이퍼는 총 3개. 그러나 이번엔 망가진 기존 와이퍼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분명 교체되는 와이퍼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클립이 올라가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통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꺾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서 일 경우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실까 봐 이게 걱정이죠 원래 초보는 건드리지 마시고 뒤에 계시라고 하고 새 모녀가 돌아가면서 풀벌레와 싸우며 조심조심 와이퍼를 건드려 보았습니다만 도무지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만 보셔야 했던 아버지는 그냥 삼촌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무슨 블랙박스 그 영상 중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가족이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 옆에 계시고 뒤에 애들이 둘이 있었나? 그 한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브레이크가 안 되나? 이런 영상이 있어요. 뒤에 아이가 삼촌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왜 지금 삼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삼촌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무사히 기어를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거를 다 알려줘갖고 그래갖고 다행히 무사하게 정지할 수 있었거든요. 삼촌한테 전화를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 줄이야. 변속을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얘기해줬나 보군요. 이게 평생 오토가 오토라고만 생각하면 흔히 그런 일을 겪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그걸 아이가 아니었으면 순수하게 그냥 그걸 잘하는 삼촌이 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삼촌한테 하느니 내가 혹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른데 이건 좋은 점이다. 그렇죠. 안되겠다. 삼촌. 이런 경우도 지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버지 본인이 그냥 삼촌한테 가자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 손재주가 좋은 외삼촌이 살고 계시거든요. 참 머쓱하지만 삼촌에게 전화해서 대강의 사정을 설명하고 차로 삼촌 내 집 앞에 갔습니다. 저녁 먹다가 매형의 전화에 불려나온 삼촌은 자기가 우겨서 똑같은 운전석 와이퍼를 두 개나 샀다고 이실직고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와이퍼 관절을 뒤로 젖혀서 망가진 와이퍼를 분리했습니다. 평소 세차 후 젖혀놓은 와이퍼를 종종 보곤 했는데 왜 우리 네 가족 모두 과로 전부 면허 보유 중 과로 그걸 생각 못한 걸까요? 답이 나오죠. 면허시험 볼 때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허시험에 이 문제 있으면 합격률 꽤 떨어질 거예요. 실기 이제 다 몰고 나서 와이퍼 갈기 됐는 줄 알았네. 자 이제 와이퍼를 가나보자면 네? 욕하고 막 암정이야! 이러면서 왜 와이퍼를 무슨 연약한 애완조 날개 만지듯 30도 이상 펼치지 못했던 건지 손쉽게 와이퍼를 분리해낸 삼촌 앞에서 우리는 민망함을 감추며 모든 게 잘 끝났다고 생각하며 고맙다고 박수를 쳤지만 와이퍼를 교체하려던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이거 길이가 안 맞는데? 그렇습니다. 긴 와이퍼는 길이도 안 맞았습니다. 쓸모없는 긴 와이퍼 두 개! 세 개 중에 삼촌! 짧은 것도 안 맞아? 더하기 1! 따라서 아이템 전부! 네. 사실 아까 저랑 어머니가 조수석 와이퍼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어갔을 때도 부모님이 감론을박하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러 들어간 건 좋았는데 짧은 것도 제품이 두 개인 거예요. 다시 저는 길이가 다른데 이유가 있겠지라며 신중론을 주장했으나 어머니는 몰라 뒤에 우리 차종 여기 둘 다 써있잖아. 우리 차 전면율이 큰 편이야. 그냥 긴 거사! 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차는 큰 편이다! 저는 분명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꼈는데 왜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기엔 저도 뭘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 누적치는 극의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강한 말을 할 수 없었고. 저희는 삼촌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디에도 맞지 않는 와이퍼 세계를 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삼촌의 설명으로 다시 보게 된 와이퍼 포장지 뒤에 있는 차종 안내는 그 와이퍼에 맞는 차종만을 써놓은 게 아니라 모든 와이퍼 제품에 일괄적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길이를 표시해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보고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제품 뒷면에 일괄적으로 차종 AB1, 운 550, 조 400 차종 AB2, 운 600, 조 450 이런 식의 표가 동일하게 쓰여있는데 저희는 운, 조, 무슨 뜻이야? 운이 참 조각군요. 무슨 조수 간만에 차. 반조, 만조, 운조. 구름이 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스피커스의 어떤 구름이 꼈을 땐 550이고 아침엔 400인 것은? 정답! 와이퍼! 사람 말했다 죽구! 정답! 와이퍼! 그게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헷갈렸다가 표를 좀 자세히 보고 운, 조, 뒷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알아냈거든요. 아 운전석, 조수석, 뒷창이구나. 이러고 있다가 에이, 일단 600mm 제품 뒷면에 우리 차종이 써있잖아. 써있으면 맞겠지! 하며 그냥 아무거나 집어온 거죠. 일단 상대적으로 짧은 조수석 와이퍼는 끝이 아예 오른쪽 프레임까지 빠져나와서 쓸 수가 없고 오, 그럼 비오는 날 옆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와이퍼가 삐져나오는 차가 있어. 플렉스. 플렉스. 보기만 해도 시원하던데? 왠지 막 테슬라의 새로운 디자인일 것 같고. 근데 느낌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싹 해야지. 플렉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좀 어떤 희귀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택을 안 뗀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죠. 와이퍼가 삐져나오는 차야. 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 저 우리가 흉하다고 말하지만 가끔 좀 쳐다보게 되는 그렇죠. 그 캔디 코팅. 반짝 반짝. 분홍색의. 운전석 와이퍼는 길긴 길지만 조수석 와이퍼 반경에 간섭이 없으면 좀 이상해도 쓸 수는 있을 거라는 삼촌의 진단을 받고 민망한 안부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다시 마트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유일하게 와이퍼와 함께 계산대에선 이력이 없는 동생이 해당 제품군 중 저희 차에 맞는 조수석 와이퍼를 사오기로 했죠. 그럼 이제 차는 한 대 와이퍼는 네 개. 만약 운전석 와이퍼가 지나치게 긴 것으로 판명나면 하나를 더 사야 합니다. 어머니는 와이퍼 구입 담당인 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자마자 한 템포 쉬시고 짜증을 담아 전방으로 함성을 3초 지르셨고 미리 조수석을 포기하고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는 쭈그러 계셨습니다. 괄호 대신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로 산 조수석 와이퍼는 맞았고 운전석 와이퍼만 가분수처럼 이상하게 키러 모양은 이상하지만 와이퍼끼리는 간섭 없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한쪽이 더 크게 닦이면 되게 신날 것 같은데요. 안승준 분이 뭘 그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한쪽이 굉장히 물방울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안 닦인다는 건 조수석에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다. 위험하지는 않으려나 잠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돌아갈 때. 이제 남은 건 그랜저에나 맞을 와이퍼 한 쌍. SUV인 아버지 차에도 안 맞고 우리에게는 완전 쓸모가 없었습니다. 보통 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차를 사자. 그랜저에 맞는 차를 사는 경우도 있죠. 하려고 그랬는데 딸! 차 안 필요해? 갑자기 너그러운 부모인 양 서프라이즈 사실은 이 모든 게 아빠가 너에게 새 차를 사주기 위해서 우리 딸 이제 취업도 했고 아무 이유나 갖다 대며 아빠 어차피 차 사면 와이퍼 새 거 아니야? 시끄러!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와이퍼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가족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와 징창이들이 지금 한 명도 똑똑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결정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서 치고받고 그래도 좌충우도를 한다. 네. 모두의 지능의 평균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어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좋은 일이에요. 물론 삼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쌍으로 끝난 게 어디입니까? 운전석 와이퍼까지 새로 샀어야 했으면 3개가 남아버려 어디 누구 주기도 힘들 텐데. 어머니께는 이참에 중고거래나 시작해보시라고 중고거래 어플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박민영 씨의 사연이었어요. 확실히 트위터에 올릴 얘기는 아니었네요. 확실히 한 거는 실제로 캐럿마켓 올리면 팔립니다. 아 진짜요? 다 팔아요. 거기도 진짜로. 한 번 닦아보면. 그렇군요. 이런 서사를 써서 한번 더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사연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이 정도는 뭐 가격 비싼가 근데. 그러면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남기실 수 있지 않겠느냐. 남긴 게 아니죠.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만약에 온라인으로 주문했다면 포장을 뜯어도 반품은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사실은. 온라인이면? 그런 게 요즘 더 온라인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계속 택배 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품도 수거는 해가시고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수거가 앱상으로 다 반품 요청이 되고 그거를 실제로 대면해갖고 뭐 이거는 안 돼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져가시거든요. 그렇군요. 그쪽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시 재포장을 하든 한이 있더라도 뭐 근데 물론 그 아이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거 뭐 써있을 수도 있고요. 반품해야 된다고. 온라인 마켓들이 반품 시스템은 훨씬 잘 되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박민영 씨 참고하시고 부모님한테 알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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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